아...이 뭐야 이게 룸피 스타트면 게이드가 있나 핸드 받으니까 연코스트 하나 들고 가자 신성모독 강화 안하고 쓸 수 있는데 룸피 스타트 헌신 필요없어 그런 똥카드는 내 대개 필요 없다 이렇게 쓰는데 뭐하러 만트라를 써 제자 뭐하러 그냥 진도가 쓰면 다 펴는데 캐릭터 쓸기가 잘못됐다 진도가 너무 만능이야 여기로 갈까? 엘리트 다 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룸피라가지고 지금 내가 덱을 얇게 가져가는 게 더 세지 않을까 엘리트 잡고 유불 먹는 거보다 이게 룸피라미드다 보니까 좀 타격 수비를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유불로 담배대 뽑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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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맹공이 가스에 앉아 비교하시구나 마요 하나만 뜨면은 그냥 심장이랑 한판 뜨러 가도 되겠다 전지 심판 염원 스네코는 좀 스네코 룸피 사망 플래그임 스네코 손절 제거 좀 넣어줘 룸피라서 조금 제거해 목을 내야될 것 같애 룸피면 제거를 해야지 정권수야 한장임 될 것 같애 제발 아이 졌다 이걸 지내 섀도우 잘 떨어뜨리는 왓츠 진노덱을 짜면 모자랄게 없다 모드는 도전까지 안됩니다 추월 음 무예도 써야될 것 같고 음 무예사고 제거할까 아니면 무예사고 추월을 쓸까 네 무예사고 제거하는게 낫겠지 룬괴람이 되라서 좀 추월도 꼭 필요하긴 한데 추월은 근데 상점에서만 나오는건 아니니까 제거는 상점에서만 나오니까 아니 살 수 있네 여기 상점가서 할거 없으니까 왼쪽으로 오자 정답 다 쓰면 됩니다 다른 캐릭터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2층도 왓츠에게 걸리면 얄짤없죠 추월 세상에 이걸 강화된걸 주네 한 번 본다면 HHH 쫄아야만 숙지 11 목 족 6 수영 7 수영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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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결? 수월 두 장이라 배결 괜찮다고요 근데 셋 아 먹자 아 저거 안찍었구나 저거 사실 저번편 낚인 미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손이 아니 아니 수월 왜 자꾸 남아 저거 그만나봐 아 저거 남았구나 미손이 아니 으아... 막했다 으아... 막했다 아 목격뿐 이렇게 많아고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맞춰가 내변의 평판까지 덮든 나올거 다 나온거 같은데 이제 필요한거 없지않나 순수지방할까 스트로우 많으니까 순수로 싸그리 지울 수 있을거같다 나이와다가 주십쇼 이 정도 지우면 되겠지 이제 추월주잔타쓰고 대충 열나 때리면 무해를 못썼어 스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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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허헦 어워드 흐허허허헚 해피ado양 자아악 뭐 다 좋게 나오네요 승낙겹 커피 승낙겹이 나지 않을까 어차피 무한대기 같으면 제거 봅시다 기 Bastos 승낙겹 승낙겹 셋 욕심부렸다 완전히 잘못 올렸네 꼬요함 저거는 넣을 필요없지 맨들맨들한 돌 이규준 미쳤습니까 규준 룬피규준 진짜 미친 콤보 음 올강화 찍어두 깰 거 같기입니다 도전 앗! 무배할 거리 사라졌다. 아무튼 조개화석 아 이게 은근히 말리네 저게 저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추월이 빨리 안 나오면은 말리네 ream 에 overload 거 앗 tresp Platform 고 famous 나는 내 기억 자 閒 하ור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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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을 변화시킵니다. 아.. 뭐 줄래? 아이씨.. 그래도 파워카드니까.. 대갑축.. 했다고 생각하면.. 개꿀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거 그냥.. 그냥 아무거나 다섯개 지우면 되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냥.. 그냥 아무거나 다섯개만 지워도.. 무한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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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 타격수비를 지울 필요 없이 그냥.. 저거 네별의 평화랑 격분.. 상대방이 공격하고 있을 때는 무의 격분으로 두개만 남겨놓으면 바로 보이네.. 에엑.. 병.. 쓰레기.. 휘갈김.. 마요라 이제 다 됐네 진짜 덱빌딩 끝났네 아씨 그렇게 이렇게 모르고 충분히 iera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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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돌아가지 저거 다 뽑은 다음에 회피 도약으로 타고 가야겠다 축성이 있으면은 훨씬 빠르게 잡아줄게 해치웠나 제일 고생받은 격분 강화야 되지 않을까 손절 강화 안해도 심장 잡을 수 있으니까 격분 강화자 마요 마렵다 옵션 다 비싼거라서 돈 없어서 못 사 화상을 순서로 지우는 건 좀 별로일단가 됐다 나 슬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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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깔끔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병갈김 아휴 수리스나가 쏘였는데 아휴 수리스나가 쏘였나 아휴 수리스나가 쏘였나 아휴 수리스나가 쏘였나 마요도 없다 야 이거 진짜 안좋은데 병갈김인데 병갈김인데 두루가 있다구요 이거 그냥 한 대 맞고 넘어도 되지 와 마음에 오셔도 좋이네 역시 쓸더스 쓸 이러면은 퍼펙트 물 건너갔네 냉공 먼저 써야 안 맞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수비가 안되잖아 마요 손절 격분 요거부터 하자 아휴 맨날 보신다고요 아휴 맨날 보신다고요 마요 손절 격분 그러면은 내장 들어오되니까 진높을 수 있지 마요 손절 격분 퍼펙트 못하는 게 아니 음에이징하다 진짜 아니 이 10장수색 드로우주정하네 게 말이 되는 게 에..마음티즈에 다 지웠으니까 됐다 슬 숙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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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게 되면 사양 아르바이트 야간 하신다고 중투 구역인데 야간 아르바이트 빠셋 편의점에서 잠든 채 발견 너무 진노 캐릭터야 이거 왓처 왓처 노답 왓처